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엠마와 연필공주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엠마와 연필공주 엠마와 연필공주 엠마는 그리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집에서 침대에서 길에서 어디서든지 그리면 그렸지요. 목욕탕 안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니까요. 한 번은 아버지의 비싼 펜으로 그린 적도 있답니다. 쌍펜이나 분필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마땅한게 없으면 토마토 스프는 치약으로도 그림을 그려요. 어느 날 엠마는 연필로 공주님을 그렸어야 엠마는 공주님이 되고 싶어 왔거든요. 긴 마라카락에 왕관을 쓰고 레이스가 달린 긴 치마를 입은 부자 공주님 마이예요. 부자 공주님은 당연히 옷장 가득 많은 치마를 갖고 있답니다. 분홍 비분이 달린 하늘색 치마, 노란 천은 길게 늘어뜨린 초록색 치마, 깃털과 구슬이 달린 보라색 치마, 엠마는 이런 치마들을 옷장 안에다 가득 그려 넣었어요. 그만해 엠마, 이 많은 치마를 가지고 무얼 하란 말이야. 연필 공주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 너 말을 할 수 있니? 엠마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입을 여니까 많이 나오던걸? 연필 공주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엠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엠마가 치마를 하나씩 지우는 모습을 보면서 연필 공주님이 빙글에 웃었덥니다. 너를 위해서 무얼 그려주면 좋겠니? 엠마가 보라색을 사신다. 이 공전에서 갇혀 있어 심심해 죽을 지경이야. 엠마 연필 공주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바다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벌써 몇 년이나 간절히 바른 꿈이거든. 알았어. 내가 여섯 마리야. 할 말을 끄는 마차를 하나 그려줄게. 엠마가 큰 소리로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럼 그 마차를 타고 바다에 갈 수 있을 거야. 마차보단 자전거가 좋겠어. 연필 공주님이 말했어요. 자전거? 그냥 자전거? 엠마는 연필 공주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전거는 너무 평평하잖아. 엠마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전거를 그렸답니다. 야 멋지다. 연필 공주님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주위를 한 바퀴 돌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했어요. 아야! 연필 공주님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이런 긴 치마를 입고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 나도 너처럼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싶어. 엠마는 연필 공주님이 입을 티셔츠와 청바지를 그렸답니다. 야 옷이 너무 멋져. 연필 공주님이 웃으면 말을 잘 하지만 엠마는 연필 공주님이 어째서 그처럼 아주 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멋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연필 공주님은 뛸 듯이 기뻐하며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자전거에 내려앉았어요. 왕관은 자꾸 흘러내려서 너무 불편해. 그리고 너하고 똑같은 짧은 머리를 그려줄래? 긴 머리가 자꾸 눈을 가리거든. 엠마는 금으로 된 왕관을 지웠어요. 그리고 연필 공주님에게 고성도치 머리를 드려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게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어. 엠마가 월만긴만 말했어요. 아냐 전혀 그렇지 않아. 엠마 공주님이 말했어요. 공주라면 누구나 긴 머리와 왕관을 갖고 있어. 엠마는 월만긴만 그림을 다 그렸어요. 연필 공주님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만족해서 빙빙 돌며 춤을 추웠어요. 자전거 하나만 더 그려줄래? 연필 공주님이 부탁했어요. 너를 위해서야. 하나 더 왜? 엠마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를 위해서야. 자전거를 타고 함께 바다로 가는 거야. 연필 공주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엠마는 신이 나서 자전거와 자기 모습을 열심히 그렸답니다. 연필 공주님과 엠마는 자전거를 타고 바다로 갔어요. 저런 마치 상둥이 물방울처럼 보였답니다. 누가 연필 공주인지 누가 엠마인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졸래야 너무너무 즐거우니까요. 끝.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엠마와 연필 공주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